안녕하세요 인게임 데이터, 인게임 로그를 분석하는 데모를 할 거고요 바닥부터 다 만들 거예요 아, 로그를 그러면 다 우리가 만들 건가요, 오늘?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딱 로그가 생성할 게임 서버랑 로그가 저장되는 DB 딱 두 가지가 있고요 두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처리해서 마지막으로 BI까지 만들어 보는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럼 로그를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이션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데모니까 로그를 만드는 로그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실제 운영 중이신 환경에는 이미 그런 로그는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작하는 거는 일단 EC2 게임 서버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이나모 DB 있습니다 게임 서버랑 다이나모 DB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죠? 아, 게임 서버를 미리 만드셨다고 했죠? 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웬만하면 막아뒀어요 이게 아,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시는데 이거 줌 좀 당겨주시겠어요?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모 DB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 스트림 이용해서 할 거고요 EC2는 이제 에이전트 올릴 겁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올릴 거고요 그래서 각각이 딱 소리가 나네요 네, 키네시스 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스트리밍 데이터 실시간으로 캡쳐를 하게 될 거고요 어, 얘들이 이제 S3 라는 저희의 스토리지에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될 거에요 질문 있어요 네 키네시스는 그럼 스트리밍을 받아주는, 로그의 스트리밍을 받아주는 서비스인가요? 어, 조건부 데이터를 캡쳐해서 원하는 타겟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림, 그냥 키네시스 스트림 같은 경우는 어, 프로듀서랑 컨수머 직접 다 코딩해서 이제 컨수머를 컨수미어 하는 작업을 뭐 S3에도 저장함과 동시에 뭐 레드시프트에도 쌓고 엘라스틱 서치로도 보내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사용하는 건 이제 파이어 호스입니다 파이어 호스 얘는 정해놓은 데스티네이션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음... 네 여기 가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좀 비자빌리티? 스키마 관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건 이제 글루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S3에 있는 데이터 크롤링하게 될 거고 DDB까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로 관리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로우 데이터 들어가잖아요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E-T-L 돌리게 됩니다 E-T-L은 또 약자에 무슨 약자죠? E-T-C로 해... 아 E-T-L 추... 아... 수집 변환 추출? 아니라 뭐였더라? 중간이 트랜스폰인데 트랜스폰... 제가 이거는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가 할 거고 이제 데이터 변환 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크롤링 작업해서 카탈로그가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커리 할 수 있고 나중에 이후에 분석할 거에 따라서 데이터 변환 다 했잖아요 E-T-L 작업 거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저희의 아테나 지금 찾아주세요 네 찾았어요 E-T-L은 추출과 변환 적재 익스트레트! 트랜스폰... 뭐지? 로드! 네 아테나를 이용해서 이 글루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커리 하나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각화까지 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 EC2 게임 서버 다이나모 DB의 이제 좀 약간 유저 프로파일일 거예요 이 게임 서버에서 발생하는 거는 게임 사용자가 이제 뭐 맵에서 어디로 어디 뭐 이동하고 어떤 액션 취하고 스킬 사용하는 로그가 이 게임 서버에 남을 거고 아 좌표가 그렇죠 다이나모 DB에 있는 거는 유저의 프로필입니다 어느 유저가 뭐 전사고 레벨이 몇이고 레벨업을 언제 했고 같은 기능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이 DDB 내용 캡쳐되는 거 다이나모 DB에 스트링즈라는 기능 바로 이용하시면은 이제 람다가 읽어서 키네시스로 가져갈 수 있고요 게임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키네시스로 받을 때 에이전트를 그냥 하나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앱 에서는 바로 SDK 이용해서 키네시스로 데이터 전송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 기반으로 할 거고요 S3가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뭐 수집할 때 사실 스키마 같은 거 관리 안 해도 그냥 다 저장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로우 데이터 이게 전부 수집이 될 거고 궁금한 게 있죠 게임 서버하고 DB의 자료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쵸 제공되는 게 그러면은 S3에 한 번에 모아지 않았을 때는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그쵸 그게 이제 ETL로 거쳐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조인을 하는 거죠 아하 뭐 사실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필요한 데이터 빼고 다 컬럼 날려버리시는 것도 될 거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모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 네 이제 조인하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사실 ETL 오늘 할 때 두 가지를 하긴 해요 원래는 이 데모가 픽사이트가 아니라 SageMaker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한 번 트레이닝을 해봤거든요 아 작년에 GDC에서 효비님이 발표한 내용이죠 아 맞아요 제가 이거 작년 샌프란시스코 가서 데모했던 거예요 영어로 직접 하신 그쵸 전 아니었죠 제 인생 거의 뭐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날이죠 제가 같이 갔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세션을 들어가 보질 못해서 네 아무튼 이제 고런 데모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박스에 있는 내용은 AWS 서비스가 전체가 맞고요 네 아까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 제가 지울게요 앉으세요 바로 데모로 들어가시죠 어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하는 데모의 모든 내용을 실습자료를 만들어 뒀어요 아 아까 올렸다고 하셨죠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보고 이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도 만들 건데 저희가 이게 녹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로 편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에 들어오셔도 나중에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 간단하게 그 초기 환경 설정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모 DB 테이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게임 서버에 해당했던 그 EC2 인스턴스도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몇 가지 람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모 DB부터 살펴볼게요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살펴보면 이제 잘 보이시나요 아이디가 클래스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2000년 1월 1일에 생성했다고 그냥 초기화를 해 뒀고요 아 직업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지금 워리어의 힐러 워리어 힐러 메이지 3개 아 파티풀이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아 제가 요즘에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보면 그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너무 하시네요 뭐 Capacity 같은 거 아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만들 때 이제 50 50으로 다 잡혀 있고요 그게 있을 거고 게임 서버 바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이시네요 좀 더 확대할까 그 전에 순서가 벌써 헷갈렸어요 천천히 키네시스 부터 만들게요 키네시스가 아까 무슨 역할 안됐죠 스트리밍이죠 그쵸 스트리밍 데이터 캡처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캡처해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준다 네 스트림 있고 파이어스 있고 애널리틱 있고 그 위에 두 가지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어떤 버퍼 역할 버퍼요 네 그냥 데이터의 버퍼죠 뭐 저장하기 전에 잠깐 일시적으로 디커플링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 수박탄수님이 스트리밍은 동영상이 아니냐고 물어보셨죠 스트리밍 데이터라는 어떤 실시간성 데이터를 또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도 사실 실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스트리밍이라고 부르는 거 같아요 스트리밍 하게 계속 받는 거니까 네 어 근데 스트림 파이어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스티네이션 찍으면 바로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저장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요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들어온 스트림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쿼리를 계속 날립니다 키네시스가요 네 키네시스 애널리틱스가 키네시스에 있는 데이터에 실시간 쿼리를 나누는 거죠 아 애널리틱스가 키네시스 데이터에 그렇죠 윈도우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네 지난 1분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쿼리 결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카프카랑도 유사하고요 사실 키네시스 쓸 거냐 카프카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매니지드 MSK 사용할 거냐 다 사실 선택이긴 합니다 구현하시는 거는 이제 서비스 익숙하신 거 따라서 구현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키네시스의 장점은 어떤 스케일러블 하고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운영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는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를 사용합니다 파이어 호스 네 화면 보면은 일단은 이름부터 넣게 되고요 스트림 플레이 로그라고 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데이터 스트림에 있는 데이터를 컨슈밍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다 이제 다이렉트 푸트 하면 될 거 같고요 뭐 암호 옵션 같은 거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막 람다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하시는 것도 파이어 호스에 그냥 전처리하는 람다 붙이셔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이슨으로 들어오는 거 파케이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것들 이제 컨버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능이 나름 다양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확실히 네 데스티니션 파이어 호스에서 제공하는 데스티니션은 네 가지에요 S3 있고 레드시프트 있고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데이터 보내실 수 있고 이제 스플렁크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제 생각에는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에요 음... 가장 어려운 방법은 뭘까요? 너무 돌봐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리액션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런 리액션밖에 안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타겟이 될 S3 버켓 저장 지정 해줘야 되고요 오늘은 게이밍 로우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될 때 이제 프리픽스 하나 설정할 수 있고요 에러는 에러 프리픽스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파이어 호스 같은 경우는 딱 지정된 시간이나 지정된 용량 기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1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1메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구요 1분이 미니멈인 건가요? 미니멈입니다 여기 보시면 60초가 미니멈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빠른 데이터 수집을 원하시면 키네시스 스트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컨수밍 하시는 걸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스트림을 쓰게 되면 60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거는 컨수머를 짜시기 나름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케이님이 이해하시면 모두가 모두가 다 이해한다고 볼 수 있죠 하다 안되시면 미니멈 엑스퍼트 하셔도 되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미니멈 엑스퍼트 하시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압축하시고 암호화 하시는 옵션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구요 에러 로깅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 아이엠 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요거 사용을 오늘은 할게요 하고 나서 리뷰하고 생성을 해주게 되구요 네 이것도 올라오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쵸 거의 필요 없어요 근데 크리에이팅이잖아요 아 넥스터님이 미스터 익스퍼트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그냥 채팅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링크를 좀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네 하나 사실 더 필요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건데 아까 그 다이너모 디비꺼 하나 받아야 되고 이제 게임 서버꺼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빠르게 만들도록 할게요 옵션 디폴트 축축하고 버켓앤 게이밍 로우 찍고 유저 로그 에러 하고 나서 사이즈 조절하고 사이즈를 아까 거랑 동일한 걸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최소 사실 네 운영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사실 더 크신게 좀 비용 효율적이에요 S3에 대한 어떤 API 호출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데모가 지금 1분 뒤에 데이터가 보여야 좀 빠른 진행이 되니까 무조건 이제 1분 1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 얼마나 걸리냐고 하셨는데 지금 생성하고 액티브로 두개 다 생성된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2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나의 파이어 호스에서 다중분기 안되는건가요? 파이어 호스에서는 안되세요 스트림에서는 가능합니다 스트림에서 가능한 이유는 컨슈밍 하는거를 람다로 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람다에서 데이터를 여러개 타겟으로는 마음대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어 호스는 딱 지정한 데스티네이션으로 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아 아까 그걸 강조하셨을 때 좋은데 근데 한가지가 재밌는게 만약에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S3에 풀백업 하시는게 되거든요 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파이어 호스에서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를 쓸 때 모든 데이터를 S3에 여벌로 저장을 하는거죠 여벌로 네 그게 이제 되는게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파이어 호스는 정해놓은 데스티네이션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데스티네이션에 대한건 중간에 바꿀 수 있는거죠? 못 바꿔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하면 바로 맞아요 어 한가지 재밌는거는 그 키네시스 아까 파이어 호스 생성할때 보면 막 무슨 용량이라던가 뭐 캐퍼시티 유닛 이런거 설정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디폴트로 있어서? 아니죠 디폴트가 있습니다 파이어 호스는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용량 선정을 안하는 이유는 네 서버리스인게 맞죠 음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알아서 샤드를 키웁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거군요 스케일러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음 네 그 다음에는 아키텍처에서 아까 다이나모 DB에는 스트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요게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건데 그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는 스트림즈라는 기능이랑 그냥 DEX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DEX라고 하면 DEX? DEX는 캐시구요 아 다이나모 DB에서 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모 DB의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계속 이뤄질거잖아요 네 데이터 뭐 새로 쓰시는 것도 있을거고 삭제하시는 것도 있을거고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매니지 스트림 하시고 그냥 스트림을 켜주시면은 모든 데이터를 캡쳐를 합니다 바로 오 이해가 됐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이 그냥 스트림 버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다이나모 DB 스트림 켜시면은 다이나모 DB의 모든 변경사항이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그 다이나모 DB 스트림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변경사항을 이제 그 스트림은 뭐 람다 같은 걸로 읽어가지고 네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음 실제로 그래서 오늘 람다에서 그 데이터를 읽을거에요 준비가 엄청나군요 네 스트림 유저 로그라는 람다 하나 만들어져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만들었다 삭제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정하고 여기 보면 그냥 이벤트로 그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냥 데이터 쓰는 역할 하나 하거든요 음 그렇네요 어 잠시만요 제가 이름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돼 스트림 유저 프로파일 오케이 잘 됐구요 여기에서 이제 트리거 바로 설정을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 다이나모 DB가 있어요 오 람다에서 트리거로 다이나모 DB하는게 좀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게 스트림이 켜져있는 애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 매니지 그렇죠 아 그걸 꼭 하셔야 되군요 그래서 그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람다로 컨슈밍 하시는게 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아까 찍을 수 있구요 배치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모 DB 스트림에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은 이 람다는 트리거가 무조건 되는데 음 그때 람다가 트리거가 됐는데 데이터 하나만 처리하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지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버퍼 같은 느낌이군요 어 던지기 전용 이거는 진짜 그냥 배치요 배치 네 한 번에 100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 할 수가 있구요 배치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이 ddb 스트림을 람다 붙여놓으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호출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호출 건수를 근데 좀 줄이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땐 이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스타팅 포지션은 트림 호라이즌을 선택할게요 그 이유는 어 뉴부터 하면은 이게 이제 트리거가 이네이블된 다음부터 내용만 캡쳐하는데 오늘은 지금 다이나모 DB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음 정말 초보적인 질문인데 트림 호라이즌이 뭔가요 그거는 케인님 설명해주세요 아 트림 호라이즌을 하시면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읽어가게 돼요 뉴는 이 트리거가 이네이블된 다음이구요 트림 호라이즌은 그냥 ddb의 원본 데이터까지 빨아다가 네 키네시스로 던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네 네 이렇게 이네이블 해주시게 되면은 크리에이팅 할 거구요 이 데모 실습 자료를 개인적인 콘솔에서 돌리신다고 하면은 조금 비용이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 그 저희 네 이렇게 이네이블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같은 거 50불짜리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AM들한테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게임 서버 들어왔구요 이거 혹시 의심하실 수 있으니까 무슨 의심을 어 아 이거 뭔가 짜놓은 거 아닌가 아 잠시 확인할 게 있어요 이 폴더 있는 거 확인했고 어 아까 그 아 서비스가 빠졌어 네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 멈춰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이시네요 그 에이전트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이슨 타입에다가 이제 에이전트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파이어스 버지니아에 있는 파이어스로 보낼 건데 그 파이어스의 이름은 스트림플레이로그, 아까 앞서 생성한 스트림플레이로그로 보낼거구요 이름 한번 또 확인해야지 아 불안해 스트림플레이로그 뿅보면 왜 없어 아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잘 된거 볼 수가 있구요 요 파일패턴을 지정을 하잖아요 템프 폴더 아래에 플레이로그 아래에 모든 제이슨 파일을 읽어다가 스트림플레이로그라는 키네시스 파이오스로 던지는 역할을 에이전트가 합니다 요거는 테일링 하게 되요 테일링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변동된 사항 요 경로에 파일이 추가됐거나 아니면 해당 파일의 어떤 수정작업이 이루어졌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캡쳐해서 키네시스 요 지정한 스트림플레이로그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구요 바로 에이전트를 일단 시작을 할게요 스타트 저렇게 돌고 있으면 게임 서버에 부하가 없나 부하는 어쨌든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 에이전트가 돌아야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워낙에 또 민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게임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SDK로 키네시스로 쏴주시면 돼요 아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그거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구성이 굉장히 간편한게 장점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바로 젠할게요 이 로그가 이제 계속 좌표가 바뀌고 뭐 기술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 몇 개 떠가지고 ddb에도 데이터 쓰고 레벨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저들 이동도 시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구요 요거 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로그 파일 생긴 거 볼 수 있고 네 보시면은 이제 그냥 굉장히 간단한 로그가 json 형태로 생깁니다 좌표 들어가 있구요 언제 이동했는지 같은 거 들어가 있고 id 들어가 있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구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에이전트 상태 보실 수 있어요 로그 폴더 아래 요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캡처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1532개 레코드가 지금 얘가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발견을 했구요 1500개의 레코드를 이제 키네시스 파이어스로 전송을 했다는 로그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ls 했을 때 0번 파일밖에 없었는데 2번 파일 생겼잖아요 네 0번 생기고 1번 생기고 2번 생기고 그 에이전트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경로가 tmp 플레이로그 모든 json 파일이었잖아요 네 생기면은 알아서 에이전트가 굉장히 똑똑하게 캡처를 합니다 근데 이게 1,2 이렇게 3,4로 나눠지는 그 기준은 뭐에요 혹시 제가 아마 1000개 단위로 잘랐던 거 같아요 아 1000개 단위 여러분 1000개 단위랍니다 어 이거는 제 데모 환경에서만 1000개구요 네 그거는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팅 맞아요 현재 세팅 혹시 궁금해하실까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긴장되는 파트는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뭐 안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고칠 수 있어 아 네 레벨업은 얼마나 빨리 되나요 이거는 레벨업도 1초에 근데 유저가 1800명을 제가 넣어놨어요 1800명이요? 어 꽤 큰 서버인데요 네 나름 유저 볼까요? 아이템 들어가서 보면은 어 벌써 레벨업을 하신 분이 계시네 그쵸 레벨 3 생기고 잘하시네요 이런 리액션이 좋다고요 진짜 빨리 가시네 맞습니다 3 뭐 2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거에요 그게 있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자료가 들어가는걸 확인했으니 매트릭 잠깐 볼까요 네 디디비 같은 경우는 그 캐파시티 유닛 사용하잖아요 네 라이트 캐파를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세팅 50 해놨고 캐파시티를 이제 소모를 하고 있는거죠 다이너모 디비의 데이터를 계속 쓰니까 네 이런것들이 들어가는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워치 통해서도 뭔가 지금 볼만한게 있나요? 지금 이게 클라우드 워치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클라우드 워치로 가시면 클라우드 워치에서 또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한가지가 그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제 이런 매트릭 아니면 뭐 모니터링 이런 메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거의 클라우드 워치에요 음 단지 이제 그 특화된 솔루션으로 박혀있다 어 클라우드 워치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각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되죠? 30분? 아 아 네 아 근데 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하하하 급해 지금 하하하하 여러분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시간이 굉장히 급했던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여유있게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될거는 글루를 이용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겁니다 아 글루 가나요? 그거를 만들려면 크롤러라는게 필요하구요 아 글루 뭐 플레이로그니까 그냥 플레이라고 이름 찍을게요 여기는 옵션이 볼만한게 없어요 어 데이터가 이제 어디있는 데이터를 할거냐 S3냐 다이나모 DB냐 아니면 JDBC냐 할 수 있구요 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거에요 커넥션은 추가할게 없고 S3 같은 경우는 그 게이밍 로우에 있죠 요거를 하려면 또 S3 한번 봐야죠 불안하니까 하하하하하하 오늘 많이 불안해 하시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게이밍 로우 여기 들어가보면은 네 그 게임 서버에 플레이로그랑 다이나모 DB에 유저로그가 이제 저장된거를 확인할 수가 있구요 네 플레이로그 보면 2020년 7월 오늘 28일 9시인데 이거는 UTC 미국시간 아 그게 거기 어디야 영국 무슨 천문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이제 분단위 아까 그 세팅할 때 1분 단위로 했잖아요 버퍼 사이즈 네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분에 한건 1분에 한건 여기는 이제 58초 아찔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거 확인할 수 있구요 네네 데이터 잠깐 다운받아서 볼까요 아 할게 많네 아주 이게 다운로드를 해서 아니 파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네 요렇게 네 캡 발생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저장된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 어마어마한데요 하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 네 게임 로그를 실제로 약간 데모지만 저도 본게 처음이라서 네 어 로그는 사실 회사별로 다양합니다 네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 다시 글루로 돌아와서 게임이 로우에 지금 폴더 두개 있었잖아요 플레이 로그 유저 로그 그쵸 요 글루 카탈로그 만드실 때 그냥 버킷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프리픽스들은 알아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듭니다 아하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그쵸 굉장히 편리해요 막 이게 그 하나의 버킷에 막 데이터 일곱 종류 여덟 종류 로그 넣어 두셨잖아요 크롤러 그냥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음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찍고 넘어갈게요 요 여러가지 데이터 소스를 합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오늘 데모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아까 만들어서 요거 하나 찍어주고 요 크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을 온 디멘드로 할지 뭐 시간대로 할지 일별로 할지 아니면은 딱 뭐 그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유가 뭘까요 어 크롤링을 하는 거는 네 그 데이터의 어떤 정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만드는 건데 네 스키마가 언제나 변경될 수 있죠 로그를 막 썼다 보면 그렇죠 네 스키마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스키마를 카탈로그에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크롤러를 주기적으로 돌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스키마 변경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을까요 아 네 그래서 온 디맨드 찍고요 DB는 하나 만들게요 게임 로그 DB라고 해서 이름 하나 만들고 프리픽스 안 넣으셔도 S3에 있는 그 프리픽스 이름을 따라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런잇 해주시면은 크롤러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지금 버지니아에서 하고 계시군요 네 그 다음에 글루 ddb user 이거 빨리 만들게요 네 ddb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는 ddb 바로 찍으실 수 있고요 음 user profile 네 ddb는 생겼어요 어 아까는 add 했잖아요 그쵸 네 하고 finish 하고 바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 생성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db 찍으면은 네 game log ddb라는 게 생겼고요 네 여기에 생긴 테이블 보면은 그 s3 play log user log 각각이 이렇게 테이블 이름이 나뉘서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user log 아까 dynamo ddb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id, level, class 그쵸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를 얘가 알아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카탈로그 관리하시면은 좀 중앙에서 내가 운영 중인 리소스에 대한 어떤 좀 가시성 확보 같은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뭔데 어떻게 생긴 데이터구나 네 하는 거를 요 글로 카탈로그 하나에서 그냥 전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음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하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고라이즈를 해준다 네 그러면은 테이블이 이제 그 ddb까지 아마 추가가 돼서 아직 돌고 있네요 아직 돌고 있네요 아직 돌고 있네요 네 넘어 가도 돼요 네 글루가 좀 시간이 네 약간 크롤러 하는 게 그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스키마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있고요 뭐 남다랑 키네시스 잠깐 볼게요 잘 돌고 있는지 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가 19,000건을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냈고 발생한 건 19,378건 게임 서버에서 잘 젠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거에서 모니터링 보게 되면은 네 인커밍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리퀘스트가 얼마나 있었는지 S3로 뭐 얼마나 보냈는지 같은 정보 간단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람다에서도 보게 되면은 스트림 유저 로그가 그 ddb 캡쳐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니터링 들어가서 보면은 네 요렇게 이제 호출 몇 건이나 됐는지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저희 그 로딩을 좀 기다리는 아직 중간에 0까지 안 갔어 아 아직 안 갔네요 요거 보면은 이제 ddb 테이블 하나 추가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저 프로파일까지 생겼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로그 데이터 있으면은 ETL 돌려서 애널리틱스 용 분석용 데이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ETL 아 저한테 또 당황스러운 질문 하셔가지고 당황했잖아요 하하하하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익스트랙트 아니 근데 ETL을 리허설 땐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뭐 당황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하실 수 있는데 그 글루 잡 같은 경우는 요기 이제 보입니다 스팍 환경으로 할지 뭐 그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전부 새로 짤 거예요 북마크 하실 수 있어요 그 ETL을 할 때 데이터 어디까지 ETL 작업했는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북마크 이네이블 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할 때 이제 그 글루 잡별로 해서 확대 옳지 네 그 잡별로 해서 이제 얼마나 JVM 메모리를 사용했는지 와 같은 정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ETL 코드는 제가 짜둔 게 있어요 이거 잠깐 볼 거긴 요기에서 볼게요 조금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크다 네 보면은 그 데이터 소스를 글루 카탈로그를 이렇게 그냥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생성을 생성할 때 게임 로그 DB 만들고 거기에 뭐 플레이로그라는 테이블 생겼잖아요 그렇죠 S3 있는 애 그게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음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다이나모 DB에 있는 거 유저 프로파일 같이 가져다가 쓰실 수 있고요 ETL 하시는 거 저는 지금 아이디 가지고 조인 하거든요 네 그런 작업은 이제 쿼리 그냥 쓰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테나용 쿼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아테나용 데이터 하나 넣을 거고요 ml 용 하나 넣을 넣게 됩니다 사용하는 건 아테나용만 사용할 거긴 해요 네 요거 만들고 세이브하고 런 하시면은 이게 그 말씀 드렸듯이 스파 환경을 서버리스로 ETL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스파은 이제 하듭에서 제공하는 이제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뭐 스파 스트리밍도 있고 스파 ml도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TL 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공하는 언어가 스칼라랑 파이썬이에요 네 네 두 개만 지원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데이터 정제 작업 하실 때 파이썬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죠 파이썬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네 그렇고요 작업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로그가 이런 식으로 찍혔잖아요 펜딩 익세큐션 이게 서버리스 환경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AWS의 어떤 스파 환경 리소스를 구성하고 네 제가 위에 작성한 ETL 스크립트가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가지고 네 네 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직 4분밖에 안 됐어 아 그래요? 네 콜드 스타트가 환경 구성하는데 한 10분 걸려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아까 뭐 믿더 익스퍼트 얘기하다 말긴 했는데 중간에 얘기 끊기가 힘들어서 아 그리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믿더 익스퍼트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AWS의 AM이라든가 SA들과 직접 만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싶은.. 아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아 방송사고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뱅뱅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돌고 있어요 네 이건 로딩 중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던 현상이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믿더 익스퍼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AWS에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든가 뭐 코스트에 대한 것들 뭐 그런 여러가지 질문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저희 그 믿더 익스퍼트 들어오셔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 그 회사에 맞는 스토리도 듣고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조언도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믿더 익스퍼트 링크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또 아까 지나갔었으니까 AWS 사용하지 않으셔도 사용을 고려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가서 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같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데모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잠깐 볼게요 게임 서버 있었고 요 파이어스가 S3에 일단 하나 저장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유저 프로필 DDB 스트림에 있는 거를 람다가 읽어서 키네시스로 던지면 마찬가지로 S3로 저장할 수 있었죠 사실 요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 람다에서 바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좀 크게 네 이게 지금 제일 이게 기터브에 있는 그림입니다 데모 아까 그 기터브에 있는 거죠 맞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요게 제가 올려놨어요 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요거는 옵셔널일 것 같아요 없더라도 사실 람다에서 S3로 다이렉트 푸트 해주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기까지 왔을 때 저희가 위에 카탈로그 상단에 하나 생성을 했고요 아 영어로 없었다 네 로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경 작업 ETL 이용해서 이제 했죠 굴루 잡을 이용해서 돌렸고요 요게 완성되면 아테나에서 커리를 할 건데 지금 일단 잠깐 커리 해보죠 뭐 아직 돌고 있고 커리 되게 사실 간단해요 찍으시고 요 굴루 지금 굴루입니다 굴루 카탈로그 찍으시고 액션에서 뷰 데이터 있거든요 아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나와요 티비가 잘못 찍혔네 오오 어 보시면은 그 S3의 데이터 원본 지금 저장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테나에서 커리를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아 네 네 커리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테나 같은 경우는 데이터 S3 저장돼 있는데 이제 커리하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카탈로그 바로 활용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커리를 간단하게 애드혹성으로 날리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같이 따라 하시고 계신 건가 모르겠네요 그 탕수육님 그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리인벤트 영상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영어에 대한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할 거거든요 재밌는 얘기 어 잡이 좀 오래걸리고 있어서 일단 커리 아테나 진행하고 그 퀵사이트에서 시각화하는 거를 그냥 진행을 할게요 아 네 네 조이는 못하지만 그냥 게임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아테나에서 테스트 함수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시는 쿼리는 그냥 굉장히 표준 SQL을 지원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셀렉트 프럼 웨어절 그냥 넣으시는 거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저 로그도 있죠 지금 레벨이 가장 많은 가장 높은 레벨 같은 경우는 레벨 9까지 오른 유저가 지금 3명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음 네 네 네 리액션 좀 상대하게 해 주세요 아니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간 유저를 보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이 다 바뀌어야 돼요 play all good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이제 쿼리는 상실 상당히 익숙하신 쿼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테나 이용하시면 S3에 데이터 저장하시면은 바로바로 쿼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돈다 아우 참네 요게 돌면은 S3에 로우가 아니라 게이밍 애널리틱스 폴더에 파일이 막 쓰게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가 돌고 있고요 이제 애널리틱스 데이터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 아테나에서 아까 쿼리 할 때 그 아테나 혹시 사용해 보셨으면은 아테나에서 S3 데이터 쿼리 할 때 글루를 안 쓰시면은 스키마 정보 직접 다 넣어야 돼요 아 테이블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까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그냥 뷰 데이터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이미 정제됐으니까 네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테나 페이지인데 데이터 카탈로그 찍으시면은 요 바로 이제 글루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이세요 게임 로그 찍고 지금은 아직 두 개밖에 없고요 요 ETL이 다 돌았나 봐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ETL이 돌아서 저를 고생시킨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된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다운로드해서 열면 제 데이터 타입을 네 이런 식으로 조인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플레이로그에는 좌표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좌표랑 요렇게 클래스 레벨 같은 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랬구요 아 퀵사이트 바로 만들게요 아니면은 크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퀵사이트를 바로 만들고 일곱 주 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 로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거 같아요 네 네 퀵사이트 넘어오시면은 퀵사이트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AWS에 저장하신 데이터들의 어떤 BI를 만드시는 게 되시고요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S3에 있거나 아테나에 있거나 뭐 RDS 레드시프트 오로라 등등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 하시는 게 가능하구요 지금은 아테나 기준이죠 그렇죠 아테나 찍을 거고 이름 게임 로그 네 네 그러면 DB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게임 로그 DB고 지금 데이터는 플레이 로그 유저 로그 유저 프로파일 세 가지 보이세요 네 플레이 로그 찍을게요 네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이스로 가져오느냐 다이렉트로 커리 하느냐 음 차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스파이스로 가져오는 거는 그 퀵 사이트에 있는 메모리로 데이터를 올려놓고 BI를 새로 그래프를 새로 고침하실 때 그 스파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 아테나를 원본 데이터 소스로 찍었다고 해도 아테나에 더 이상 커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한번 임포트한 다음에는 그럼 저게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스파이스가 더 빨라요 네 굉장히 고속 메모리에요 대신에 한 가지는 S3 데이터가 변경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스파이스에 변경되진 않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리로드 해주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다이렉트 커리 하시면 그냥 직접 커리해서 보여주는 거 음 확인할 수가 있구요 시각화 누르면은 아 이게 생각했던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못 해가지고 음 네 이렇게 임포팅하는 작업 네 실시간이냐 캐싱이냐 차이입니다 하고 임포트가 되면은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 그냥 바로바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여기 보시죠 42,000건 와 지금 여기도 보면 42,000건 네 데이터 42,000건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42,000건의 데이터 로드를 스파이스로 전부 가져왔구요 그래프 만드는 거 제가 다른 비하일을 막 뭐 힘들게 써본 거는 없어가지고 비교는 안 되는데 히트맵 한번 만들게요 히트맵 중요하죠 그래요 아 게임하는 사람으로서는 맵에서 또 어떤 나쁜 놈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이 이게 잘못 넣은 거 같아 오 아닌데 이게 잘 넣는데 저거는 옛날 텔레비 화면 깨졌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이게 아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네 Y 넣고 X 넣고 아 지금 Y랑 X로 그냥 끌어다니는 거군요 네 Y랑 X를 잘못 넣었어요 아하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 로그잖아요 어느 유저가 어느 좌표에서 가장 많이 있었는지 그런 거 이제 히트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할 수 있고요 색깔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히트맵 색깔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파란색은 뭘 여기에서 아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중요하지 않나요? 하하하하 아주 궁금해서 파란색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액션이 많았던 거죠 아 액션이 많았다? 네 이해했어요 캐싱 안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라고 넥스턴이 어 캐싱 안 하시면은 아테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캐싱을 안 하면은 그래프를 만들 때 직접 아테나로 커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죠 캐싱을 하시는 게 빠른데 아테나 커리 하시는 것도 요 콘솔에서 잠시 보셨듯이 그렇게 오래 전체 데이터를 본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점을 확인하실 수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보면은 커리가 잘못됐어요 진짜로 그렇죠 비용도 굉장히 고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 커리가 이게 사실 파티션 값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파티셔닝을 날짜 기준으로 해놨잖아요 어 잠시만 아 이름이 천천히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파티션드라고 보이시잖아요 아테나가 이제 컬럼너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케이나 ORC 형태로 저장해야 빠르게 저 지금 친구 닉네임 봤어요 아 친구분이 오셨어요? 네 정말 부담스럽네요 괜찮아요 저희 와이프도 매 에피소드 보고 있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오래 걸리지? 음 캐싱이 더 빠른 걸로 네 이게 말 못할 지금 비밀이 하나 있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캐싱이 일단 조금 더 빠른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테나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BI도 손쉽게 만드는 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제공해드리는 링크에서는 딱 요거만 다르죠 지금 이제 세이지메이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퀵사이트로 요기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아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랩을 따라해보시면은 이제 전체 1800 유저의 어떤 행동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약간 이상하다고 탐지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저들이 이제 뭔가 행유저다 하는 거를 나쁜 놈들이군요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요 시나리오의 이 맵에서 요 빨간 부분은 원래 못 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딱 굉장히 특정 몇 유저만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유저네요 핵유저 맵을 살펴봤을 때 요 유저들이 이제 판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도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배가 너무 고파서 네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